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어? 비밀번호 맞게 눌렀는데 왜 안 열리지? 제가 한 번 해볼게요. 정말 안 되네요. 고장 났나 봐요. 제가 가서 경비 아저씨 불러올게요. 2번 정말 축하해요. 준비하느라 고생했죠? 이거 받으세요. 와, 손님이 많네요. 가게도 꽤 크고요. 3번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화장품 구매 장소를 조사한 결과, 화장품 전문 매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뒤를 이었는데, 백화점 이용객은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소설가 박인수씨가 오늘 강연하러 학교에 온대. 그래? 몇 시 시작인데? 난 3시까지 수업에 있어서 5번 수진씨, 다음주부터 봉사활동 간다면서요? 네,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 휴가를 냈어요. 6번 이거 교환 기간이 지났는데 바꿀 수 있을까? 한 번도 안 입었으니까 한 번 물어봐 수민씨, 요즘도 아침 식사를 배달해 먹어요? 네, 한 달쯤 됐는데요. 아침에 여유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열리는 전시회 기획안입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지영씨. 그런데 전시회 초대 손님 명단은 다 정리되어 가나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너 영어 잘하지? 번역 과제가 있는데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 음, 일단 메일로 보내봐.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과제 제출이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토요일까지 보내줘. 알았어. 그럼 메일 확인하고 전화할게. 10번 관리사무소지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아직 못 받아서요. 아, 그렇습니까? 혹시 우편함은 확인하셨나요? 어제 넣어드렸는데요. 봤는데 없더라고요. 지금 관리사무소에 가면 받을 수 있나요? 네. 오시면 바로 재발급해 드리겠습니다. 11번 민수 씨, 차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빨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속도를 좀 줄여봐요. 조금 더 가면 휴게소가 나올 거예요. 혹시 바퀴에 문제가 있는지 내려서 제가 확인해 볼게요. 12번 김 실장님, 신제품 설명회 준비는 잘 돼가요? 네. 그런데 설명회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안내를 도와줄 사람도 좀 부족하고요. 그럼 자료 제작 회사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저는 도와줄 아르바이트 학생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네. 그래요. 그럼 이따가 다시 봐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민수야, 미안한데 도서관에서 책 좀 빌려줄래? 어제 학생증을 잃어버렸어.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 출입증을 만들어 주던데? 도서관 출입증? 사진이 없는데? 사진이 없어도 만들어줘? 도서관에서 사진을 찍어줄 거야. 그 사진으로 만들면 돼. 14번 총무과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 중에 비상경보벨이 작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으니 계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번 다음은 알뜰 경제 소식입니다. 자주 고장나는 복사기 때문에 불편한 사무실이 많죠? 최근 복사기를 1년 이상 빌려주는 서비스가 화제입니다. 복사기 관리비는 물론 수리비도 복사기 회사에서 부담하는데요. 빌렸으면 복사기를 사는 것에 비해서 연 100만원 정도 절약된다고 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복사기를 빌려 쓰는 사무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6번 시장님, 시청연수원을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연수원은 시설이 낡아서 몇 년간 비워두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계획하면서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봤더니 문화공간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우리 시에도 새로운 문화공간이 탄생하는 것이죠.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수미 씨, 왜 회사 동호회에 가입 안 해요? 취미생활을 같이 하면 회사 사람들이랑 빨리 친해질 수 있어요. 필요할 때 조언도 구할 수 있고요. 18번 이건 지금까지 발행된 올림픽 기념 우표인가 봐요. 네, 정말 멋있네요. 올림픽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기념 우표를 왜 발행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전시회에 와보니까 의미를 알겠어요. 특히 역사적인 가치가 큰 것 같아요. 저 드라마 역사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작가가 제대로 알고 썼는지 모르겠네. 그냥 드라마일 뿐이잖아. 재미있게 만들려고 내용을 좀 각색했겠지. 역사 드라마는 시청률보다 역사적인 사실 전달에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닐까? 그 말도 맞는데 시청자가 원하는 건 역사 공부가 아니라 재미야. 청소년을 위한 국악 공연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청소년을 위한 공연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요즘 청소년들은 국악을 지루하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국악을 쉽게 접하고 즐기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중가요를 국악에 맞게 편곡해서 연주하거나 청소년들이 직접 전통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국악에 대한 편견을 깨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공연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예전에 가입해놓은 쇼핑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개인정보 유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밀번호부터 바꿔야지. 자주 이용하지도 않는데 가입하지 말 걸 그랬어. 그런데 쇼핑몰에서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개인정보 관리를 쇼핑몰에 다 맡길 수는 없지. 네가 비밀번호라도 자주 바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다시 들으십시오. 예전에 가입해놓은 쇼핑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개인정보 유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밀번호부터 바꿔야지. 자주 이용하지도 않는데 가입하지 말 걸 그랬어. 그런데 쇼핑몰에서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개인정보 관리를 쇼핑몰에 다 맡길 수는 없지. 네가 비밀번호라도 자주 바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구청이죠? 공원 앞에 있는 야외 무대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떤 행사인가요? 야외 무대에서 물건을 팔거나 상품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자선단체에서 하는 나눔 행사입니다. 무대 행사는 잠깐 하고 주로 사람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줄 건데요. 그래요? 그런 목적이라면 신청 가능해요. 신청 양식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행사 후에는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구청이죠? 공원 앞에 있는 야외 무대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떤 행사인가요? 어떤 행사인가요? 야외 무대에서 물건을 팔거나 상품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자선단체에서 하는 나눔 행사입니다. 무대 행사는 잠깐 하고 주로 사람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줄 건데요. 그래요? 그런 목적이라면 신청 가능해요. 신청 양식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행사 후에는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선생님, 이 학교에는 자기 개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기 개발 프로그램은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데, 우리 학교의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학기 초에 하고 싶은 일을 정하고, 그 중 하나를 골라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학교에선 중간에 진도만 확인해 주는데요. 학생들은 보고서를 쓰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평가도 학기가 끝날 때쯤 스스로 하는데, 결과에 만족 못했을 땐 다음 학기에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선생님, 이 학교에는 자기 개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기 개발 프로그램은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데, 우리 학교의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학기 초에 하고 싶은 일을 정하고, 그 중 하나를 골라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학교에선 중간에 진도만 확인해 주는데요. 학생들은 보고서를 쓰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평가도 학기가 끝날 때쯤 스스로 하는데, 결과에 만족 못했을 땐 다음 학기에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25번 26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조용히 악수를 청하는 후보자도 있고,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후보자도 있다는데 말이야. 소리가 크다고 홍보가 잘 되는 건 아닌데. 그건 모르지. 후보들이 각자 자기를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 네 말이 맞긴 한데, 저런 식의 선거 유세는 오히려 사람들한테 반감만 살걸? 다시 들으십시오. 또 선거운동이야? 선거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꼭 저렇게 시끄럽게 해야 돼? 요즘에는 조용한 선거 유세가 늘고 있다던데? 그러게, 조용히 악수를 청하는 후보자도 있고,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후보자도 있다는데 말이야. 소리가 크다고 홍보가 잘 되는 건 아닌데. 그건 모르지. 후보들이 각자 자기를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 네 말이 맞긴 한데, 저런 식의 선거 유세는 오히려 사람들한테 반감만 살걸? 27번 28번 문화재도 손상되면 수리가 필요할 텐데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수리해야 할까요? 문화재를 수리한다고 하면 보통 뭔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재 수리는 손상된 부분을 단순히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문화재에 담긴 고유한 표현 의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의도가 제대로 드러날 때까지 반복 작업을 수없이 되풀이하곤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귀중한 문화재가 손상되지 않게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문화재도 손상되면 수리가 필요할 텐데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수리해야 할까요? 문화재를 수리한다고 하면 보통 뭔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재 수리는 손상된 부분을 단순히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문화재에 담긴 고유한 표현 의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의도가 제대로 드러날 때까지 반복 작업을 수없이 되풀이하곤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귀중한 문화재가 손상되지 않게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실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게 당장은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면 그만큼 신규 채용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규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취업문이 좁아져 실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실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게 당장은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면 그만큼 신규 채용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규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취업문이 좁아져 실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31번 31번 32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끓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은 끓기 전까지는 변화가 없죠. 99도까지는 에너지를 품고 있다가 99도에서 100도가 되는 순간에 에너지를 내며 끓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없다면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그 순간에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은 성공을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1%의 힘을 발휘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성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물은 물이 끓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은 끓기 전까지는 변화가 없죠. 99도까지는 에너지를 품고 있다가 99도에서 100도가 되는 순간에 에너지를 내며 끓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없다면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그 순간에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은 성공을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1%의 힘을 발휘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성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우리 기업과 이 방송 프로그램이 2년을 맺은 지 벌써 40년이 되었군요. 40년 전 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비용을 전액 후원하게 된 것은 인재 양성이라는 기업의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고를 통한 기업의 홍보 효과보다 인재를 후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후원 활동은 우리 기업의 첫 사회 공원 활동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기업과 이 방송 프로그램이 2년을 맺은 지 벌써 40년이 되었군요. 40년 전 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비용을 전액 후원하게 된 것은 인재 양성이라는 기업의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고를 통한 기업의 홍보 효과보다 인재를 후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후원 활동은 우리 기업의 첫 사회 공원 활동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한영수 박사님을 모시고 빗물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시작해 주시죠. 저희 빗물연구소가 뭘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빗물연구소에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일을 합니다. 바로 빗물을 깨끗한 물로 만드는 일이죠. 빗물은 저장할 공간과 정화시설만 갖추면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정화된 빗물은 식수나 생활용수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미 없이 버려졌던 빗물이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된 거죠.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한영수 박사님을 모시고 빗물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시작해 주시죠. 저희 빗물연구소가 뭘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빗물연구소에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일을 합니다. 바로 빗물을 깨끗한 물로 만드는 일이죠. 빗물은 저장할 공간과 정화시설만 갖추면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정화된 빗물은 식수나 생활용수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미 없이 버려졌던 빗물이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된 거죠. 37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예술가 김수미에서 예술감독 김수미로 정말 활약이 대단하신데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계속 사양하시다가 왜 갑자기 생각을 바꾸신 건가요? 그동안 예술가로서 살았던 삶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저는 도움을 받기만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해줘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활동을 그만 접고 예술감독을 하기로 한 거죠. 첫 임무로 전용극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행정일이 처음이라 아직 어려움이 있지만 단원들과 한 첫 번째 약속인 만큼 꼭 완성된 전용극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예술가 김수미에서 예술감독 김수미로 정말 활약이 대단하신데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계속 사양하시다가 왜 갑자기 생각을 바꾸신 건가요? 그동안 예술가로서 살았던 삶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저는 도움을 받기만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해줘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활동을 그만 접고 예술감독을 하기로 한 거죠. 첫 임무로 전용극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행정일이 처음이라 아직 어려움이 있지만 단원들과 한 첫 번째 약속인 만큼 꼭 완성된 전용극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비슷하고 경제구조도 비슷했던 두 나라 중 한 나라는 경제강국이 됐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경제발전을 위해 유사한 정책을 폈는데도 말이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 나라의 문화가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검약 근면 교육 성실 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는데 이러한 가치들이 기업 운영과 자본 축적의 밑바탕이 된 것이죠.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회의 가치가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비슷하고 경제구조도 비슷했던 두 나라 중 한 나라는 경제강국이 됐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경제발전을 위해 유사한 정책을 폈는데도 말이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 나라의 문화가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검약, 근면, 교육, 성실 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는데 이러한 가치들이 기업 운영과 자본축적의 밑바탕이 된 것이죠.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회의 가치가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이곳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입니다. 한국전쟁 때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으로 당시엔 거의 모든 것이 초토화됐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이곳은 오랫동안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자연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해 생명지대로 바뀌었습니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 이곳에는 멸종위기 동식물 서른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을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이곳이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원 조성을 통해 비무장지대가 화해와 신뢰의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곳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입니다. 한국전쟁 때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으로 당시엔 거의 모든 것이 초토화됐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이곳은 오랫동안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자연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해 생명지대로 바뀌었습니다. 환경부의 조사결과 이곳에는 멸종위기 동식물 서른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을 세계 평화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이곳이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원 조성을 통해 비무장지대가 화해와 신뢰의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복지 혜택을 원하시죠? 복지 제도 복지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요. 국가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맞습니다.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는 의료, 교육 등의 정책을 시행합니다. 만약 국가가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줄 테니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경제 성장보다 복지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높이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복지 정책의 시행을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은 싫어하는 이중적인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납세에 대한 의무가 충실하게 지켜지지 않는 한 복지 정책의 실현은 어렵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다양한 복지 혜택을 원하시죠? 복지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요. 국가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맞습니다.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는 의료, 교육 등의 정책을 시행합니다. 만약 국가가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줄 테니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경제 성장보다 복지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높이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복지 정책의 시행을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은 싫어하는 이중적인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납세에 대한 의무가 충실하게 지켜지지 않는 한 복지 정책의 실현은 어렵습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장애를 딛고 평생을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살아오신 황현대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선생님의 이름을 딴 황현대 상이 시상되었는데요. 먼저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벌써 20년이 되었는데요. 제 이름을 딴 상을 시상하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창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 장애인 스스로 한 사람의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제 몫을 다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상은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장 잘 보여준 선수에게 주고 있는데요. 고맙게도 지금까지는 수상자들이 제 기대 이상으로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점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장애를 딛고 평생을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살아오신 황현대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선생님의 이름을 딴 황현대 상이 시상되었는데요. 먼저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벌써 20년이 되었는데요. 제 이름을 딴 상을 시상하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창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 장애인 스스로 한 사람의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제 몫을 다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상은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장 잘 보여준 선수에게 주고 있는데요. 고맙게도 지금까지는 수상자들이 제 기대 이상으로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점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전통 건축물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저는 자연과의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불국사의 석축입니다. 불국사 건축에는 신라 최고의 기술력이 동원됐는데요. 저는 불국사 건축의 백미를 이 석축에서 찾았습니다. 석축은 말 그대로 돌로 쌓은 벽인데요. 이 석축을 고르게 쌓으려면 울퉁불퉁한 자연석을 반듯하게 가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자연석을 가공하지 않고 대신 그 위에 올린 장대석을 자연석에 맞춰 다듬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공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건축만의 특징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동화되는 모습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 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전통 건축물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 은 무엇입니까? 저는 자연과의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불국사의 석축입니다. 불국사 건축에는 신라 최고의 기술력이 동원됐는데요. 저는 불국사 건축의 백미를 이 석축에서 찾았습니다. 석축은 말 그대로 돌로 쌓은 벽인데요. 이 석축을 고르게 쌓으려면 울퉁불퉁한 자연석을 반듯하게 가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자연석을 가공하지 않고 대신 그 위에 올린 장대석을 자연석에 맞춰 다듬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공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건축만의 특징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동화되는 모습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 입니다. 49번 50번 50번 공통 seafood agon 고맙습니다. objectives